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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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한골 캐포필러의 배고픈질로요 첫 Courtney, 한골 캐포필러의 밥을 헤어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배고픈 캐포필러의 배고픈 캐포필러의 배고픈 캐포필러의 파슬러입니다 뭐였지? 원래 얘는 뭐였어? 바다 와! Look at that! It was an egg It was an? What is it? Egg!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그치? It was so cute And in the Moonlight Moonlight에서 Egg Egg를 볼 수 있어 근데 푸치찍 푸치찍 어? 무슨 소리지? 근데 갑자기 POP! 하고 Look at that! 얘 누구야? What is it? Caterfiller! One Sunday morning, the warm sun came up And POP! Out of the egg, came a tiny A very hungry caterpillar Caterfiller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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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Caterfiller는 어떻게 가? W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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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rfiller는 이렇게 땅 위를 W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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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Wiggle Wiggle On the ground Wow! Hungry Caterfiller! 근데 Caterfiller가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기대해봐봐! 제이야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I'm hungry 뭐래? I'm hungry 뭐래? 지수야? I'm hungry 뭐래? I'm hungry 배고프대 안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과일을 다 가져다가 일단 주자! 네 알지? 네 그러면은 어떤 과일을 줄까? 슝슝슝슝 슝 Today's Monday Today's Monday Today's Monday 월요일에는? 슈웅 월요일에는? One apple 우리는 뭘 줬어? One apple But he wasn't still hungry 그래도 배고파 그러면 자, 먼데이는 원애플을 먹었어. 그러면은 트위스데이는 뭐 먹어? Today is a Tuesday. Today is a Tuesday. 트위스데이는 뭐 먹었어? Two pears. 두 개 배를 먹었는데, I'm still hungry. 그래도 배고파. Today is a Wednesday. Today is a Wednesday. 수요일 날이 됐어. 그래서 자주를 엄마가 I gave the three poems to him. Three poems를 줬어. One, two, three. Three poems. Three poems. 근데! I ate them all, but I'm still hungry. 또 배고파! Today is a Thursday. Today is a Thursday. Thursday는 엄마가 I gave one, two, three, four. Four strawberries. 어, 나 줬는데. 그래도 I was 이렇게 먹었어. 봐봐. 슈욱. 에! 여기서 캐러필러. 여기. 여기 오버데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먹어서 슝슝슝슝.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슈욱. 여기로 나왔어. So cute. 캐러필러, right? 잘 먹겠다. 그치? 자, 먼데이, 트위스데이, 웬스테이, 더이스데이. On Friday는 무려 I gave him five oranges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oranges Yeah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먹고는 I'm still hungry 너무 배고파 어쩜 좋아 띵냐 안 되겠다 집에 있는 제이야, 집에 있는 스낵이나 뭐든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줘야겠다 그렇지? 아우 그리 캐럿필라가 너무 배고프대 아우 그리 뭐 먹어 일단 주자 어때? 괜찮아? 알았어 그러면 일단 줄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파, 삐리뿌루 우와 자, 첫 번째는 큐컨벌 간지가 어렵다 그건 내가 줄게 그럼 어떡해 캐럿필라가 배고프다는데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케이크 치즈 앤 아이스크림 앤 롤리팍 워러멜론 머핀 앤 소시지 우와, 피자 데이테모 우와, 캐럿필라 데이테모 다 먹었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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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필라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어? 아이애보 스토메 어? 어떡해 어떡해 그날 밤에 캐럿필라가 이거 봐 아이애보 스토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아이고 이렇게 다 먹으니까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지 그치? 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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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안되겠다 너는 캐럿필라는 원래 뭐 먹어야 되지? 제이야 캐럿필라는 원래 뭐 먹어야 돼? 나무니 그렇지 캐럿필라 you have to eat some leaves 리부즈를 먹어야 돼 캐럿필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야미야미야미 하면서 오는 거야 제이지수, are you ready? Ready, go 야미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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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슝 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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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그랬더니 캐럿필라가 스테스 아 I feel so better 나 진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으이구 나뭇잎을 먹었어야지 그지, 지수야? 맞아 굳는데 굳는데 내가 좀 변하는 것 같아 어? 어떻게 변하는 거지? 캐럿필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 뭐라겠다 내가 볼마일보 Bath funded 시행 Question 아람 땡 Sports 25% 1960 정도 캐럿필라가 이렇게 이렇게 뚱뚱해졌어 us 어쩜 좋아 느 엘미야미 우리가 It gets bad, bad, bad. 아, 그만 먹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그랬더니 그리고 I wanna sleep. 너무 졸려. 너무 졸려. I have to build a small house called a cocoon. cocoon? cocoon. cocoon이 누구지? 자, one, two, three. 캐럿필러의 small house입니다. 빠바바밤. 우와. 캐럿필러가 여기서 자고 있어. 얘들아, 쉿. 쉿.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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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무슨 소리 안 들려? 티켓. 지지지지지. 해 ah. 캐럿필러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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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Weekend 빠바밤원. 박수. warw boro.com. Let's make a butterfly. 자, show me your hands. Show me your other hand. Cross together like this. Cross together. Okay, so like a fly,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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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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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in the air, fly in the air. 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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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알았어. 너도 그러면 캐러필러구나. 헝그리 캐러필러가 아니라 헝그리 지수네. 지수는 헝그리 지수야, 헝그리 지수. 자, 그러면 여기서 Let's make some summary. 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캐러필러는 원래 뭐였지? 에그. 그 다음에 캐러필러가 막 어, 조지찌푸지찍하면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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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딴 쪽으로 다니다가 I'm so hungry. I wanna eat something. So, today is Monday. Today is Tuesday. Today is Wednesday. Today is Thursday. Today is Friday. Oh my god. And on the weekend, 주말이 되니까 이거 우리 지수제이 간식을 다 먹었다. 아, 우리 지수껀데 제일껀데. 그랬더니 I have a stomach. 나 배가 아파요. 아,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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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지. 그래서 제이야 뭐 먹었지? 나뭇잎. 그렇지. 캐러필러가 잇지 쌈블리블드. 예, it feels so better. 근데 문제가 생겼어. 캐러필러가 어떻게 됐지? 너무 많이 먹었어? 야,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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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캐러필러. And I wanna sleep. So, it is inside the cocoon. 불러줘 빨리. 빰빰빰, 지수.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빰. 그러니 하필이 뿌루 뿌. 뭐가 됐지, 이제야. 불러. 버터플라이! 와우, 이게 레인보우, 레인보우 버터플라이. 와, 버터플라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버터플라이. 자, 박수. 아무거나 배고프다고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간식도 마구마구 먹으면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우리 개고장이 캐러플라랑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볼게요. 오케이, let's say goodbye. Goodbye.